자, 다들 저 뽀삐 안낸거 없었으? 예전엔 저 뽀삐 귀여웠거든요? 야오. 예전 뽀삐는 뭐 그런걸로 치죠? 어, 잘못했다. 자, 우리 히버워드랑 간만에 롤이네요. 어, 응. 그 맹세를 받아주자. 어, 버근해. 버근할땐 육포를 드세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네. 먹으면 해결됨. 저도 먹을거 먹고 병이 나왔습니다. 네. 또막? 또막? 원래 이렇게 이뻤나? 와. 바질한다. 스킬 쓰는거 같애. 후쌍 저랑 핑크. 어? 어디있는거야? 어, 여기있네. 핑크소녀. 왜 저래. 야, 르릇. 자격이 굴러가도 넘만 웃겨. 맞아맞아. 이러고 오시면 안되죠? 어? 오실려고 저랑 같이. 제가 미드에 축복을 내리겠습니다. 이거는 게임이 좀 더 낫네. 다른것보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20초까지 기다려줘요. 축복 내리지 말고 리시나 잘해주세요. 저... 빵주씨 부탁드립니다. 뭐 먹어요? 뭐 먹어요? 저 이거 먹어야죠. 고렌이 아까 패시브를 너무 활용 안 하더라. 이거 하고 치고 다시 주워면 실드가 생겨서 차렷! 쟤 곰팡이 같애. 쟤 곰팡이 쎈는데? 잘 돌죠? 이미 PD 서버에서 돌아봤습니다. 잘 지켜줘요, 고렌님? 당하지 말고요. izi 남용보지 teachers 저거 들고 다니면 참 편하실까요? 남용 보지 맙시다 후진님 와 후진님을 때도 이렇게 비유 좀 당할 정도로 와... 라칼리 아니 캐틀 덕 때문에 못 먹는 거긴 한데 나도 깔아졌어요? 네 그럼 캐틀이 도와준거지 아니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그런건데 왜 탑은 잔나야 또 게다가 이 근처에서 영웅 만나보신 분 없나요? 후짱에게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요 너무 기쁩니다 아 진짜 아까 너무 고통받아서 되게 치유되는 것 같아요 라칼리 미드 그러네 알리스터가 있었네 코리칭! 죄송합니다 람버스라서 3 람버스 코리님 집중합시다 네 아주 꽁꽁 다릴인데 거의 리신은? 아... 와... 진짜 쓰여 제가 리신 영혼 털러갑니다 마드네 여기 알리스타 영혼 좀 털어줘요 아 진짜 여기서 까불어 그거 오는 거 자상의 좀 해주세요 탑게임 아... 저 알리스타 AP도 없는데 산동렌즈 하나로 저 왜 이렇게 아픈거에요? 뭐야 왜 아직 어... 형이 내가 CS를 더 열심히 먹어가지고 나랑 똑같지 잠깐만 이제 먹어볼까?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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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은 아직 영혼 타고 공부하겠네요 너무 세다는 거 채팅창에 미스 코춘이라는데 개웃기다 미스 코춘 미스 코춘 미스 코춘 좋네 마성의 코 아 뭐지 복인가? 아닌데 이게 내가 못먹는거였나 안돼 아 뭐했다 호주님 손가락에 버그 버즈핑이 알리하는데 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만 힐이 빵 더 왔음 상대가 안싸와주면 그냥 싸우지마요 너무 틴인거같은데 음 너무 틴했음 민다 밀린다 못더만 갈려 야 코피 개꿀 아닙니까 조금만 조금만 잡아봐 잘 세워 야 뽀삐 좋았다 이게 뽀삐가 W 때문에 칼리스타가 막히네 칼리스타 나오면 무조건 뽀삐 고르면 되겠다 탱탱하고 W만해도 칼리스타 못살듯 칼리스타 아 방금 진짜 나이스 타이밍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칼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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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카 칼리스타 저거 잡고싶은데 잡으러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애 칼리스타 칼리스타 저요거 얼음성통이다 오! pus 우리 별 사이에 안나신스 얘 안날라온다 벽 안맞으려고 리신 QQ하고 날아올때 벽 쓰면 되겠네 날아오는거 보고 없어도 되고 라인이 애매하게 밀려서 그냥 밀어둘게요 아까부터 밀라고 했는데 리신이 지키고 있어서 여기 피가? 아 가서 먹으시면 될 수 있겠네요 대신 블루 리시 해줄거에요 아마 잠깐만 블루 리시 해주면 저 CS 아까울텐데 어? 저기로 갔다 아 뭐야! 와 뭐야 얘! 으아아악 으아아악 시빅 으아아악 무슨일이야? 아까 CS 못먹는다고 놀리던 그 아칼리 으아아아 맘쑬왔어요 미안해 잘못했어 후진이 아칼리 쎄요 조심해야됩니다 이게 업보로 돌아올줄은 몰랐습니다 아칼리 6넷부터 매우매우샘 게다가 힐까지 먹은 아칼리라 아칼리가 장판 깔면 거의 바로 사라져서 어 피가 있었는데 왜 안 깔아지? 지우러 가 버그야 버그 으으 못 지운다 선생님 블루 먹으면 얼마만에 저한테 죽을 것 같아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까? 그럼 믿고 들여볼게요 나 탱탱 가죽 까요? 딜탱 가죽 까요? 탱탱이요 그러면, 들탱 같은 탱탱 가죽 까요 뭐야 왜 물어본 거에요? 그냥... 예 이상? 뭔가 리신이 한 번 올 것 같기도 하고 리드 한 번 로밍 갔다고? 미스포춘이 로밍을 왜 자꾸 가요? 아 뭐야 미포 서포트 이에요? 네 아 뭐야 또 니 섬마 하면 진짜 쌤 네? 어 근데 미포 서포트 은근히 나오더라구요 네 악법님이 안 당 serge 맞구만 엄마 한 번 김은 잘 자는 건데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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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람바스호니깕 리신도 있네 리신도 있네 리신도 있네 다이씨 기계 더블 와 오리아나 진짜 어그로 오졌다 인정? 어 인정 이게 바로 오리아나의 설계인가요? 오리아나 역시 기계라서 이런거 기계상 확실합니다 대단해 대단해 수고이 됐으니 이렇게 떨어 이거 탑에 잠나 지나간다 방 칼리스타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무기? 큐로 큐로 진입하자 어 시야 없애 어 잠나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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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스도 텔 우주우주도 간다 와아 독특해 오 이거 2판정 좋아졌네 리신 리신 사장 아래다 야 여기 아칼리 내려가 아칼리 내려가 아칼리 내려가 아칼리 내려가 아칼리 내려가요 하하핳 헤헤헤 한나 왜 저래 헤헤헤 위드에서 개꿀의 냄새가 난다 아 뒤에 더 있음, 각종 누워있음 누워 누워있음 딘딘하다 그걸 잃었던 LNG라는 아니야 도망쳐 이 근처에서 영웅 만나보신 분 없나요? 좋아 잘했어요 우리는 갑시다 맞아 랩 랩 짱 높다 아 그거 하시는거에요? 네 신분물 저거 어? 설마 따라하시네 좋은 신분물 따라하시네 조금 조금 아니 미쳤어 이 알리 전투명적이야 저 플래시 2분 20초 넘어서 좀 차려야될거 같아요 티에티 아칼립이야 멋진 아가지롱 야 피 진짜 사기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못나와야는거 아칼립 날려줄까 했는데 뭘 날려도 안되겠더라구요 정미드는 룸이 오는데 전 미아 쳐졌는데 안뺀게 잘못 아니에요? 우리 미드는 인정합니다 우리 미드는 우리 미드는 우리 미드 어? 이거 잡을까요? 네 일단 란버스부터 일단 란버스부터 야아 깔끔 깔끔 빡빡이 어이 으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흫 스파기 근데 이 W 진짜 좋다 이게 크래칭 타 여기 와다하자면 고야리 람머스 거기 가만히 있어요 불러먹고싶은 사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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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떼슈 와떼슈데스 레드사에 주의하세요 나이스 블루잘먹어도 칭찬해줘 블루잘먹어도 칭찬해줘요? 잡고싶어 템이 잘나와요 아 확실히 PBA에서 할 때랑 다르다 퀸이 좋으니까 E 맞추기도 편하고 흐흐흐흐흐흐 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 궁에 AP갯수 있어요? 리포? 궁에 있어요 그럼 궁도 세겠네 쬐에끔 0.2인가 퀸이 나는 집으로 뭐야 뽀삐가 나보다 킬이 많은데? 어? 나 칼리 뺀다 네? 뽀삐 죽어요 안 지켜도 됩니다 아무튼 다 잡을게요 그냥 아아 파괴했다 파괴 이걸 후리아나나? 후리아나 아아 와 이 패시브 진짜 좋구나 이거 라인이 아니고 진짜 정글을 위한 포즈템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정글이 좋아 고속 연사포 가야겠다 공글면 좋아 고속 연사포 가야겠다 에이 지난라 에벤님에서 트루더요 구멍님 어? 어둠스템티언으로? 미포는 좋은거 아니에요? 고속 연사포 캣틀이야지 캣틀 아닌가? 아 미포란다 캣틀 캣틀은 좋은데 뭔가 어? 캣틀하고 택탄은 괜찮다던데요? 얍 얍 얍 02랩 3일체 갈까 고민이네 엇 에이 진짜 트롤이에요? 죄송합니다 포렌님 게임 재밌게 해주시려고 애쓰시네요 트롤이야 트롤 오늘의 앗 저런 콤보네요 앗 저런 왜 죽었어요 근데? 알리가 무시해서 튀어나온 그런건 당연히 뭐야 솔킬인줄 아잖아 왜요 솔킬하는데 반응이 왜그래 솔킬 아니긴 하지만 솔킬 할수도 있는거지 불이하나 어 뭐야 캐릭터 왜이래 아 이러면 안 죽일텐데 아 아깝다 방금 캐릭터 개 이상했어 E를 E를 누르면서 하니까 막 벽에서 부비부비 하던데? 이건 버그인가? 여기서 멈추면 네네네 그때 E를 눌렀거든요 제가 맞추면서 E 맞춘다고 한건데 응 뭔가 이상하게 돼 부비부비 아 패시브 때문인가? 패시브가 평타가 원거리되다가 근거리되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밉시다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어허 허 희정 왜케 잘해요 오오오 어 이거지 빈님의 반상 콤보인가 오케이 받아 먹고 계십니다 미니 타벨에서 ㅋㅋㅋㅋㅋㅋ 타벨에서 어어 다다 홀이하나 궁이 없다 으아아아아아 조그만 더 더 힐있어요? 아! 오 나이스 쉴드! 나이스 완벽했다 자아 자 오늘 같은 날이 없습니다 호주님 극한이맥 때 좀 이러시지 극한이맥 때도 잘해요 나름 네? 하하 휴가 진짜 좋다 정몰 도는데 호주님 극한팀장일 때 못기야구 호주님은 그냥 그냥 어 음 으헤헤헤헤 크흐흐흐흐흐흐흐 너 코멘트는 안될까요 아 잘? 잘하실 때도 있는데 못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 이겼다 안되에 으아아아 너무 빠른써륜이야 무난한 마무리 저거 5천원 나와있다고? 헐 부자네? 육포도 부자야 나는 육포도 부자야? 저는 그럼 식사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 고렌이 항상 밥이야 밥물에 띵 저녁을 항상 8시쯤 먹어가지고 와 근데 우리 딜량 다 공평하게 했다 우리 딜량? 포즈님이 1등이야 심지어 그아종국 멋있다 이거 미포소포티 리안드리는 넣으면 딜량 1등 가능하 근데 저 좀 이상해 딜량 알리 보자 장난 낮아 두разу 리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